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고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황용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용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친절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도 황용 변호사님만의 속 시원한 상담 기대해도 될까요? 네,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 그리고 또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생생 법률쇼 오늘 그러면 접수된 상담 미리 한번 살펴볼까요? 지인이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했어요. 양육권은 절대 못 줘. 나는 무전 취식, 너는 명예훼손. 두루마리 휴지 한 통을 매일 변기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황용 변호사님과 함께 어떤 해결책들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궁금해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새롭게 돌아온 생생 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더욱더 유익한 법적인 상식을 설명해드리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일상의 로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이론 법률상식 우리 주변에 정말 많죠. 오늘부터 차차 알아갈 텐데요. 첫 번째 법률상식 어떤 것부터 알아볼까요? 네, 최근 임산부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동안 임신 8개월 전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해 왔었는데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87년 재정 이래 37년 동안 족쇄가 풀린 태아 성간별 금지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위헌 판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이 태아 성간별 금지 조항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네, 이전에 태아 성간별 금지 조항은 남아 선호사상에 따른 선별 출산과 성비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서 198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조항은 시기와 무관하게 의료인이 태아의 성간별 결과를 알려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8년 7월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서 사실상 위헌의 뜻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09년 12월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처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의료법 제20조 태아 성간별 금지 등의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인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인부를 진찰하거나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인부나 인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의료법 제88조의 벌칙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전면적으로 금지를 했다가 2009년도에 그 다음부터는 32주가 지나서야 알려줘라 이렇게 좀 변경이 됐던 부분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비부모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죠. 이게 딸인지 아들인지 궁금했는데 직접 알려줄 수 없으니까 그동안은 좀 애둘러서 표현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뭐 파란 옷을 준비하라고 하거나 또는 이제 엄마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뱃속의 아이 성별을 알려줘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태아 성간별을 금지하는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인은 임심 32주 이전에 태아나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인부나 인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이 조항은 효력을 바로 상실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성별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한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판결이 정말 나오자마자 바로 효력을 상실했네요. 이번 헌법소원 심판 어떻게 열리게 된 건지도 좀 궁금한데,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아내의 임신을 안 뒤 아들일까 딸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변호사로서 차마 의사에게 말할 수 없었다. 2004년 정모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재판소원 청구서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출산 전 의사가 부모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알 권리라든가, 혹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면서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2005년 당시 노모 산부인과 의사는 태아 성별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유고를 명하는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하였었는데요. 이에 당시 헌법재판관 구인 중 8명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32주부터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처벌 규정도 면허 취소에서 1년간 면허 자격 정지로 바뀌었고, 3년 이하의 징역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완화하기도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긴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위험 판결을 이끈 당사자가 황용 변호사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직접 청구를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인 아내와 같이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출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성별을 몰라서 태어날 아이의 옷이라든가 용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뒤따라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법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었는데 부모라면 당연하게 태아 성별을 알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데 법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변호사가 아니면 바꾸는 것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태아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 변호사를 같이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변호사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호를 제기하기가 힘든 사안이라서 직접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32주를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또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렇게 잘 풀어내신 것 같습니다. 헌재가 과거와 다르게 이번에 위헌 판결을 내린 이유는 또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남하 선송사상 쇠퇴라는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의 문제였던 과거에는 태아 성간별이 낙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아들 딸 선호 구별이 없어지면서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과거에는 둘째나 셋째의 경우 딸보다는 아들을 선호하는 분위기여서 남하 비율이 좀 높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14년부터는 셋째 이상도 자연성비에 따라서 남녀 성비율이 1대1에 해당하여서 이제 정상 범위 내에 도달했다는 점을 판단해서 함께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6대 3의 비율로 이렇게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좀 의견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을 것 같거든요.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지도 좀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은혜 김용두 재판관은 이 같은 재판관 다수 의견의 주된 취지에 대해서도 동의하면서도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보다는 32주라는 현행 제한 기간을 앞당기게 맞는 것 같다는 반대 의견을 피력을 하였습니다. 새 재판관은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태아의 성별 고지를 앞당겨서 개정함으로써 태아의 생명 침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적시를 했는데요. 이에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단순 유형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수단을 대안을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아니하고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할 필요성을 계속 존재한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우려한 부분이 좀 있었네요. 그리고 엇갈린 재판관들만큼 또 관련 분야의 반응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의료계나 종교계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김재현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장은 2010년대 중반부터 태아 성별을 따지는 부모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서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회 회장님께서는 산모들이 태아 성별을 미리 알아야 할 양육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용희 가천대 교수님께서는 약태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많은 우려가 지극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생명윤리 연구소장인 박은호 신부님께서도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는 수단으로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는 뭐 남아선호 사상이 많이 좀 사라졌다고 보고 또 성비도 자연성비에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분과 함께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내분께서는 판결 소식 듣고 어떤 반응 보이셨나요? 네 사실 이제 임신하고 나서 32주까지 시간이 가장 늦게 간다고 합니다. 태아 성별을 궁금하기도 하고 각도법을 관련해 가지고 많이 찾아보기도 하는데 그 이제 상당히 이제 알게 되어서 유의미한 판결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변호사님은 이번 위헌 사건 신청의 당사자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이번 위헌 결정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임신한 부모들이 언제든지 산부인과에서 태아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인들은 더 이상 이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별 고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입법이 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긴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만 법을 개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위헌 결정 관련해서 필요한 입법을 해줘야지 비로소 이제 법 개정이 완성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헌 신청 사건의 당사자로서 이번 위헌 결정 관련해서 국회에서 조속히 관련 입법 법안이 이루어지고 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예비 부모들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위헌 판결이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예비 부모들과 의료진들에게는 또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한편으로는 이 낙태로부터 태아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과 제도 개선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일상의 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 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 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 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 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 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아, 예. 저 소종인 한 사람이요. 네. 저 친분증을 가지고 네. 친분증을 가지고 인터넷 신청해 주신다 해가지고 네. 저 인터넷 집에 네. 인터넷 신청해 주신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네. 제 명의에 핸드폰을 이제 핸드폰을 뽑아가지고 네.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이제 핸드폰을 변형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우금해서 이제 우리 상담 연결했습니다. 한금원님. 아, 신분증을 가지고 지금 핸드폰을 네. 다른 데 핸드폰을 제 명의로 해가지고 핸드폰을 뽑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이제 해준 거죠. 핸드폰을 그 명의로 명의도용으로 한 거죠. 저 명의로 해가지고 아, 네. 명의도용을 한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도움 말씀 주실 황영 변호사님 같이 지금 사연 듣고 계신데요. 상담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그 지인분이 핸드폰 신분증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이제 개통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으셨다고요? 예, 예. 네, 네. 그 우선은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지인분이라는 게 어떻게 좀 가족 관계가 있으신 분일까요? 아니면 뭐 친구분이라든가 그냥 아시는 분일까요? 그냥 아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 아, 그럼 전혀 뭐 혈연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는 아니고 그냥 우연찮게 예, 예, 예. 근데 누군지는 알고 계시는 사항이신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그러면은 네. 그리고 신분증은 어떤 운전면허증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민등록증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뭐 다른 신분증이 있으실까요? 제가 신분증을 이제 인터넷, 집에 인터넷 신청을 해가지고 네네. 거기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핸드폰, 핸드폰 가게가 와가지고 그 신용보증, 이제 그걸 거기다 신용보증 대단에다가 뭐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운전면허증이실까요? 주민등록증? 그 신분증이 그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본인 확인 관련된 서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 운전면허증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주민등록증을 이거를 들고 가신 건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저 신분증을 가지고 가는 거죠? 신분증이요? 그냥 신분증이요? 예.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처음에 들고 가게 된 경위가 뭐 부동산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별다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직접 교부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분이 지갑에서 훔쳐가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집에서 몰래 이제 들고 가시거나 들고 가신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인터넷에 저 신분증이 있는다고 해가지고 인터넷 설치요? 예. 집에 인터넷에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면서 아 인터넷 설치하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들고 가신다고 예. 신분증을 달라가지고 제가 신분증을 줬어요. 오늘 샀는데 네. 그걸 이제 바로 안 갖다 주고 매달 며칠 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이제 핸드폰 가져와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그 인터넷 설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던 사안일까요? 그 인터넷 설치를 좀 내가 이제 그 설치를 잘 모르니까 이 신분증 들고 가서 인터넷을 좀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서 신분증을 맡겨두신 사안이시고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신분증을 주문제 제가 그래서 제가 신분증을 달라고 제가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신분증을 줬어요. 네. 네. 아 그래 신분증 달라고 해서 신분증을 주셨고 네. 네. 신분증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분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 점에 그냥 혼자서 가셔가지고 휴대폰을 개통시켜버린 거죠? 그렇죠. 네. 네. 휴대폰 개통할 때 따로 뭐 별다른 연락은 받으셨나요? 이게 뭐 인터넷 연락이라고 생각하고 뭐 동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개통전에 아 네 소류를 뭐 하나 받으셨고 서울신용보증에서 300만원 정도 채권이 있다고 연락을 받으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휴대폰을 신분증이랑 휴대폰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대출을 받으신 거네요? 네 그렇고 또 한 사람 한 명이나 한 사람한테 또 제 명예에서 사람한테 이제 핸드폰 뽑아 가지고 지금 내 명예에서 소액 대출까지 받고 그랬어요 네 혹시 대출을 받은 곳은 어딘지 알고 계실까요? 그게 이제 보통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아니면 이제 뭐 개인 사인한테 돈을 빌렸는지 혹은 뭐 그 제2금융권이라든가 혹은 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지 이게 신용보증에서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채무 인수라든가 채권 양도를 받아 가지고 서울신용보증에서 보정을 해 가지고 이제 그 핸드폰을 뽑은 거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아마 이제 금융기관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대부업체한테 휴대폰을 이용해서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채권 횟수가 안 되니까 이제 신용보증 기금이라서 서울신용보증 네 그쪽으로 지금 이제 채권 양도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추심 연락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맞으실까요? 네 이제 다르게 이제 휴대폰이 좀 그걸 이용해서 신분증을 이용해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개통한 휴대폰 관련해서 지금 신용보증공단에서 그 뭔가 이제 좀 이 빚을 진 것을 갚으라는 그런 연락을 받으신 건가요? 네 보니까 거기 서울신용보증공단에서 그 사람한테 뽑은 핸드폰은 딱 보니까 많아요 보니까 보니까 이게 300얼만 채로 뽑았어요 300얼만 채로 아 네 300얼만 정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그 따로 뭐 그러면은 채권에 대해서 이제 양도를 해 달라라는 것만 지금 통지를 받으신 사안이고 그 지급명령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소장이라든가 이게 민사상 소송이 진행돼서 들어오신 사안은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송 법원에서 따로 연락을 받으신 건 없으신 거죠? 법원에서는 다른 건 없고요. 서울 신혼보증장에서는 온 거죠, 저도. 거기서 갚으라고 해서 온 거죠. 저는 이제, 저는 이제 기초수급자고요. 기초수급자고 저는 또 이제 직장도 없고 또 장애인이고 이 사람이 나같이 장애인이고 하니까 활동을 잘 못하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그걸 한 거예요. 소정이라는 사람이. 아, 네. 그렇게 되어 있는 사안이시고. 우선은 제가 이제 말씀 주신 사안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부분으로 그냥 조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완전 타인인 관계거든요. 그 타인인 관계고 처음에 이제 그 신분증 자체를 제가 이제 어떠한 것을 부탁하면서 넘겨준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신분증 자체가 이제 뭐 절도라든가 이런 거에 해당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임 범위 안에서 위임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인터넷 설치라는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유를 주면서 교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타인이 이제 그 신분증을 들고 와가지고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부정하게 대출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게 본인이 대출 받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필요성이 없지만은 이게 이제 법률상으로 보면은 이제 중요한 과실이 있다든가 혹은 이제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변제를 해야 될 위험성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돈을 달라고 온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는 지급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다툴 수도 있고 이게 선제적으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서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이라고 있거든요. 나는 이제 이 사람한테 채권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법원한테서 확인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타인의 신분증을 무단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무권대리라든가 표현대리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제 아무런 권한 없이 이제 그 사람이 내 신분증을 훔쳐가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은 무권대리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에 대해서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어떠한 기본적 숙권사항 어떠한 일을 맡기면서 이제 신분증을 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서 부여받은 임무를 넘어서서 좀 더 많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추가로 계약 체결한 것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이제 계약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이제 주의무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계약 거래 관계가 성립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제 계약 성립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게 이제 채무 300만 원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담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뭐 기초수급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애 상황에서 좀 있으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더해서 요즘 아무래도 이제 금융기관에서 비대면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대면 대출이라는 게 그 이제 법안으로서 필요적으로 이제 확인해야 될 사안을 두고 있지는 않은 그게 신분증이라든가 휴대폰을 개통했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책임을 다 이제 인정하게 된다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휴대폰 개통 경위라든가 혹은 이제 대출을 받게 된 경위 같은 것들을 잘 소명하시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원래는 변제해야 될 빛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실 수 있는 사안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는 좀 그쪽에서 좀 과실이 있거나 이런 부분 없을까요? 중간에 뭐 은행에서 대출이 되거나 이럴 때 연락을 받으신 부분이 좀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한 번 더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 좀 짚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비대면 대출 같은 경우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이제 대출 계약을 실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책임이 없다라고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담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인터넷 개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동의서를 써가지고 계약서 자체를 막상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본인이 동의하는 계약서가 이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확인이 필요할 부분 같긴 합니다. 아 네. 여러 가지로 오늘 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조언을 바탕으로 잘 상황을 좀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 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쏙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실까요? 저는 베트남 국적이고 2015년 남편과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데요. 결혼 초부터 남편이 잦은 외박과 사소한 일로도 제 탓을 하며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폭력성이 심각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개인택시 일을 했지만 저한테 생활비나 양육비는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이를 돌보면서 돈도 마련해야 했죠. 하지만 한국어가 익숙치 않아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친한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물류창고 직원으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줬는데 회사 사정으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일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고 하셨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지방에 내려와 2년 동안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제가 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가출을 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득 같지만 아이 양육이 염려됩니다. 남편 말로는 제가 베트남 국적이라서 양육권은 절대 가져갈 수 없다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또 남편은 재산 분할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별다른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막막할 뿐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아내는 지금 외국인이고 남편이 한국 분입니다. 우선 외국인도 한국에서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도 한국에서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사안처럼 부부가 국적이 다른 경우에 부부가 동일한 상고소집법이 적용되는데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어서 이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이혼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남편이 아내가 가출했다면서 이혼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남편분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는 동거의무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민법 제840조 제2호에 의하면 배우자가 아기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이혼 사유로 교정되어 있습니다.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사안의 경우에는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는 동법에 의해서 아내가 동거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거처를 옮겼을 뿐인데도 동거의무를 불이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그 사안에 따르면 상담자는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제 직장 문제로 부득이 거처를 옮겨서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기로 다른 일방을 유기해서 동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저도 내용을 들으면서는 말씀 주신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남편분이 지속적으로 폭언도 하시고 폭행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상담자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응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민법 제840조 3항이라든가 제6항에 따르면 심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기타 사유에 의해서 이혼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유책주의에 의해 가지고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안에서는 상담자에게 이혼의 책임이 없고 반대로 남편의 폭언, 폭행이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자가 반소로 남편으로부터 당한 폭언이라든가 폭행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상담자님께서 아이를 이렇게 홀로 거의 혼자 양육을 해오신 것 같아요. 아까 양육비도 주지 않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남편분 말처럼 좀 그런데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게 이제 본인이 외국인이어서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양육자를 지정할 때 외국인이라서 좀 불리한 부분이 실제로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양육자로서 외국인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신분증을 들고 있으면서 이제 이런 저런 정부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이제 불편함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데 이제 다문화 과정이 좀 많아지고 그에 대해서 이제 좀 대책이 좀 필요한 것으로 좀 판단되긴 합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양육자 지정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법원에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라서 그렇게까지 또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미성년자의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성별이라든가 연령, 그리고 이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그리고 이제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양육 방식의 내용과 합리성, 그리고 이제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제 자녀가 어느 정도 이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사 조사관이 파견되어 가지고 이제 자녀의 의사도 확인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이제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반항으로서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육자 지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사안에서 상담자가 혼인 기간 내내 양육을 전담을 하고 있었었고 현재도 평렬하게 이제 양육을 하고 있고 경제력 자체도 이제 남편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본인이 이제 해결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제 남편이 이제 택시비로서 이제 벌었던 금전적 지원 없이 계속 양육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은 양육자 지정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넘어서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편보다는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가 자녀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도 이제 모친 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양육을 상당 부분 이제 담당을 했던 부분이 좀 고려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재산 분할 부분을 이혼 소송 소장을 보내면서 이 부분은 얘기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재산 분할 부분도 충분히 좀 청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남편께서 좀 개인 택시를 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택시 면허 이런 것들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제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서 형성된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자녀 양육 및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가게를 돌보는 등의 기여가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혼인생활 중에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한 것이라고 한다면 개인 택시 면허 시가 상당의 자체도 재산 분할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사안에서는 이제 유책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 분할에서 좀 더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지금 남편이 이제 저희 상담자님을 이제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주장을 하셨는데 상담자님이 반대로 상대방이 이제 유책 배우자라고 해가지고 반소를 하셔가지고 재산 분할 청구를 같이 진행을 하신다면 이제 좀 더 유리하게 재산 분할 책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그동안에 사실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이제 반소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면 양육비 청구도 추가로 가능하실 것 같고 생활비와 관련해 가서 또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이제 경제적 이유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혼 소송 제기 이후 양육비 사전 처분 신청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받으셔서 이제 판결이 나올 때까지도 매월 필요한 비용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담자님처럼 이제 전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하시는 경우에 이제 경제적 활동이라든가 이제 활동도 일도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양육비 지원이 전혀 없으면은 재산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기다리기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사전 처분을 진행하셔가지고 미리 양육비를 청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유용한 팁을 좀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 이민 여성 이렇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혹여나 이혼을 하게 되면 계속 한국에서 살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또 우려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외국인이 이혼하는 경우 이 체류 자격하고는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는 체류 자격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체류 자격 연장이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제 외국인이 이혼하는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든가 혹은 이제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경우 혹은 이제 재산 분할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재판 결과를 기다려볼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가지고 체류 기간을 연장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연장이 신청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조언들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상담자 분께 이것만큼은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재판 자체를 안 겪고 지으신 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재판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받으시는 그런 재판들이 종종 있는 경우가 이제 이혼 관련된 소송이라든가 상간 소송 이런 소송 같은데요. 이제 이혼 소송의 경우에 특히나 이제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은 너무나 신경 쓸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 더해서 또 외국인이라서 가지고 이제 재판을 진행하시는 데 어려움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재판상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상대방의 육책성이 인정이 되고 경제성에도 있어서도 이제 본인이 다 기여를 많이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상으로 주장하실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유리한 점들을 잘 주장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소송을 좀 잘 진행을 하시는 게 이제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아이를 잘 키워 오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사연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또 다른 고민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 주인과 시비가 붙게 됐습니다. 제가 백반을 먹으며 반찬을 계속 리필해 달라고 하자 들릴 듯 말 듯 모욕적인 발언을 제게 내뱉은 건데요.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저는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왔고 분노같이 밀어 식당 주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식당 주인도 저를 무전 취식으로 고소한 상태더라고요. 이런 경우 상대에게 적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 저도 처벌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내용만 봐서는 식당 주인과 상담자분 각각 규책 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떤 항목들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나요? 네. 우선은 식당 주인의 경우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 이 모욕적 발언 자체에서 사실적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허위사실 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사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면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한다면 이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사안에 같은 경우는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사실인 특별하게 들어갈 내용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도 모욕죄가 적용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모욕죄라고 했는데 듣기만 한 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저기서 들릴 듯 말 듯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증거로 채택이 가능할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식당 주인이 해당 말을 했다고 한다면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이 경우에 고소를 하게 되면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고소를 한 사람이 아무래도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녹취 파일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입증하는 게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식당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식당 주인한테는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식당 주인이 상담자를 특정해서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 인정이 되고 식당에 또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공연성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형법 311조 모욕죄가 성립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당에 다른 분들이 들었는지 이게 좀 중요할 수 있겠네요. 무전 취식으로 또 오히려 고소를 당한 상태라고 하는데 무전 취식, 정확한 법적인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가 이제 평소 무전 취식이라는 말을 평소에 쓰기도 하는데요. 법적으로도 이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9호에 따르면 무전 취식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무전 취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상담자 분도 지금 좀 돈을 내지 않고 나간 부분이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있을까 좀 걱정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들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상담자 분이 이제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이제 결제를 하지 않고 나가셨는데 이게 이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무전 취식에 해당하게 되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9조에 해당하게 되면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류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해가지고 이제 무전 취식은 이제 사안이 경미할 때 진행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사안이 경범죄로 처벌될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은 사기죄로 의율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사기죄에 의율되게 되면은 형법 347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 같은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만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쌍방이 양쪽으로 고소를 지금 한 상태인데 이 쌍방 고소에 필요한 절차나 앞으로 좀 진행될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제출이 되고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후에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쌍방 고소가 이루어졌으므로 각각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제 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가 종료되면은 이후에 이제 수사관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만약 이제 송치하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검사가 기소하고 공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양쪽 다 이제 서로 잘못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좀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어려운 질문이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누구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기에는 조금 좀 애매할 수도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손님한테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오신 부분인데 이제 그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이 잘못된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저는 음식을 또 제공받은 입장에서 또 그에 대해서 이제 결제를 하... 그 모욕적 언사에 대해서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결제를 하지 않는 것은 또 별개로 또 경범죄도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각각의 이제 서로 이제 고소가 진행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져가지고 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약간의 다툼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좀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좀 이성적으로 잘 또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계속해서 이메일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또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건물에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인데요. 매일 어떤 사람이 휴지를 전부 풀어서 화장실에 넣고 돌려 막히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휴지를 그냥 쓴 것도 아니고 아예 두루마리 휴지를 전부 풀어서 변기에 넣고 일부러 막히게 했는데 한 달 정도 계속 똑같은 일이 발생하자 건물주와 함께 CCTV를 시청한 결과 범인을 잡게 됐습니다. 범인은 건물 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자신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범인을 처벌할 수 있을지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계속 변기를 막히게 하는 사람 사실은 처음에는 좀 성가하신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달 내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항목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형법 366조에 송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송계죄는 물건을 부수는 행위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건을 효용을 해야 하는 행위도 송계죄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타인의 재물인 변기를 고유적으로 효용을 해가지고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형법상 송계죄에 해당하실 수가 있고요. 별개로 민사사항,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휴지를 썼다, 이런 내용은 법적 처벌이 좀 가능할까요? 네, 휴지를 과도하게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법적 처벌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기를 막히게 한 것은 변기에 효용을 했다고 해가지고 송계했다고 볼 수가 있어가지고 송계죄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계속 변기가 막혀서 막힌 변기를 뚫는 데 비용이 드셨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면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가 있는 상황 같고 고의적으로 이제 변기를 막히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불법행위로 판단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민사상 변기를 뚫는 비용 즉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해가지고 민법으로 청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CCTV를 보셔가지고 범인을 이제 발견을 한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보통은 범인을 확정하려면 어떤 증거들을 좀 필요로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사항과 같이 이제 CCTV를 통해가지고 확보를 하는 게 제일 손쉬운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니면 관련된 목격자들의 정황이라든가 혹은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징후처럼 이제 어떠한 경위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지를 이제 설명이 되는 경위 자체를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녹취된 녹취 파일 같은 경우가 이제 증거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해서 이제 변기를 뚫을 때마다 사용되었던 수리비 청구서라든가 이제 그 비용 이제 세금 계산서 같은 것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범인을 잡았는데 오히려 굉장히 당당하게 나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처벌 정말 불가능할까요? 네, 그 이제 형법 10조에서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정신적 이제 주정을 주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범행 당시에 정신 이상 상태에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지 이제 이러한 규정들이 적용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 말씀 주신 범인님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정상적 생활이 가능한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정신적 문제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적용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고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를 좀 이렇게 증명하거나 좀 반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뭘 또 제시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직장을 이제 제대로 이제 다니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직원 고용 확인이라든가 이제 그 사실 조회를 통해가지고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진술서, 진술서를 받아오시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아니면 이제 진단서라든가 소견서 등으로 이제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정신감정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의료기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점만 입증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현실적으로 이제 적법한 방법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처벌이 가능하다면은 좀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할까요? 그 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죄로 고려를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고소정을 제출을 해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고의라든가 재물손괴사실 등을 CCTV 자료로 녹취록을 통해서 입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 분께 조언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직장에서 일한 일들을 겪어서서 당황스러우셨겠지만은 잘 이제 해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바탕으로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정리의 상담 참여하시도록 저희가 안내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황용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